2차전지입니다. PHA라는 종목인데 어제 급등을 또 했더라고요. 원래 그전에 좀 봤던 종목인데 자동차형 도어부빙 시스템을 제조하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.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와요.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? 그런데 현재 왜 매력이 있냐? 자기자본도 6440 부채 3000억 3000억. 그런데 시총이 2000억밖에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내려올 때 지금도 좋지만 내려오면 최고죠. 9000억 때문에 더 좋고. 10,000원 매수가 드리고요. 목표가 12,000원. 손절가 8,000원 이렇게 드리는데 종목이 참 좋습니다. 그래서 타이밍을 잘 쌓으면 훨씬 더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두 번째는 KM제약입니다. KM제약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랄케어, 기타 생활용품 등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용품 관련된 점은 너무 소외받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걸리더라도 어쨌든 주식은 돌고 돌아요. 그래서 바닥 구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. 국내 최초에 미네랄 페이퍼 화장품 포장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중국의 거대 유통사죠. 산다동이라는 데와 함께 자사 제품 관련해서 공급 계약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지금 KM제약 같은 경우도 차트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부분이 메리트인데 충분히 많이 횡보를 한 것 같아요.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 포지션 잡는다 해서 크게 손해볼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2160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3000원까지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40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고요. 손절가는 1800원 이렇게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